안녕하세요. PGA 클래식 골프업의 시작, 옥위루입니다. 오늘 이 시간 드라이브 클래스 본격적으로 배우는 첫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오리엔테이션을 진행을 했는데요. 바로 셋업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레슨 할 때마다 셋업, 셋업을 그렇게 하는데 셋업이 왜 중요하냐. 옥스윙은 일반 컨벤셔널 스윙과 완전히 다른 개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셋업을 똑바로 하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절대 수행, 이병욱 골프업. 드디어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가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은 셋업에 대해서 배워볼 텐데요. 셋업은 공은 무조건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물론 지금 공이 떠 있다는 가정하에 가운데 있어야 해요. 왜냐하면 옥스윙은 우리가 쫙 돌려서 이렇게 끌고 와서 왼쪽에 때리는 수윙이 아니라 몸이 안 되니까 바로 우리는 뒤로 빼버립니다. 여기에서 손목 젖히면서 바로 뒤로 빼버립니다. 그러면은 굉장히 가파르게 새치기가 되잖아요. 그러면 나도 모르게 쫙 가면은 좌우를 이용할 수 있지만 바로 뒤로 빼면 내 어깨가 우측을 바라보는 형태가 됩니다. 그런데 공이 원래 자리에 있으면 내가 몸이 돌아버렸잖아요. 우측으로 그러면 여기에서 딱 이쪽으로 뺐는데 내가 우측을 바라보게 됐는데 발을 이렇게 옮겨 보면 공이 너무 바깥쪽에 놓여서 공이 이런 식으로 맞아서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공을 조금 더 가운데에 두면 칠 때는 불편하지만 우리는 어차피 우측으로 칠 거기 때문에 안으로 빼고 가서 이렇게 쳤을 때 보면 거의 왼발 앞꿈치 근처에 있기 때문에 공은 가운데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용품 회사에서 이런 걸 만들 때는요. 무조건 클럽 페이스 그리고 손이 왼쪽 허벅지에 있을 때 회전을 가장 원활하게 만드는 무게 중심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셋업을 했을 때 일반적인 셋업을 했을 때 원래는 왼쪽 허벅지에 둬게 되어 있는데 마찬가지로 공이 오른쪽에 와도 이렇게 왼쪽 허벅지 쪽에다가 스윙을 둬야 합니다. 왜?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우리는 체중을 왼발에다가 옮기면서 치기 때문에 무슨 용품사에서 무슨 뭐 어쩌고쩌고 하는데 그럼 이렇게 치는 사람도 왼쪽에 가서 치나? 그렇진 않아요. 하지만 그러한 배경 속에서 여러분들은 우리가 칠 때 아무래도 왼쪽 편에 가서 치기 때문에 내가 쳐야 할 곳에서 그러니까 손목이 돌아야 할 곳에 손을 둔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두잖아요. 공을 가운데 두면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열립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있던 클럽 페이스가 이렇게 되니까 열려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렇게 돌려놓고 잡으셔야 돼요. 잡고 돌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이에요. 돌려놓고 잡습니다. 그래서 열려 있는 걸 돌려놓으면 탁 떨어지죠. 탁 떨어지죠. 그런 것처럼 돌려놓고 이렇게 잡는 거예요. 그러면 이 상태에서 공 가운데 그 다음에 핸드포스트, 핸드포워드프레스 진행이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제자리에 돌아왔을 때 옥스윙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오른팔꿈치가 완전히 붙어 있는 거예요. 오른팔꿈치라고 표현하는 건 뭐냐면 남성분들은 팔꿈치가 몸에 붙지 않아요. 그런데 겨드랑이를 딱 붙이면 이만큼 지금 떨어져 있잖아요. 근데 저는 딱 붙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왜 중요하냐. 백스윙에 시작을 할 때 손목이 바로 젖혀지는 풀스윙을 만들고 올라가기 때문에. 그럼 이제 이런 말씀 하실 거예요. 아 그럼 옥스윙은 얼리코킹입니까? 이제 이런 얘기 할 거예요. 아니요. 얼리코킹이 아니라 그냥 힌징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서 힌징을 꺾어놓으면 이게 풀스윙이라고 했죠. 제가 이게 안 되면 막 늘어지고 막 당기고 난리가 나죠. 그런데 처음에 지금은 구분동작이기 때문에 이렇게 꺾어놓으면 이거를 젖히는 순간 완전 옆구리에 딱 붙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이 상태에서 스윙이 돌아가는 유연성에 따라 돌아가면 이건 뭐 어마어마한 힘이 축적이 되죠. 왜? 여기에서 젖혀 놓고 젖혀 돌려놓고 때리면 힘이 엄청나게 축적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께 비밀 아닌 비밀을 말씀을 드리면 이병욱이는 뭐 힘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뭐 툭 치면 220, 200 막 그래? 그건 뭐냐면 저는 풀스윙이 이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몸은 그냥 살짝 도와주는 10%, 20% 밖에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서 오른손 젖혀 때려. 이것도 지금 오른손 젖혀 때린 거예요. 그런데 밀어 치니까 쭉 뜨면서 날아가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가장 핵심은 여러분들이 이걸 왜 일찍 얼리를 해야 돼요? 이런 편견을 가지면 안 되고 그냥 이렇게 꺾어야 됩니다. 이건 물론 다음 시간에 나갈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팔꿈치를 붙인다는 생각을 해줘야 돼요. 행여 붙지 않아도 걱정하지 마세요. 왜 다음 시간에 이걸 딱 젖히면 붙이기 싫어도 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붙는다는 느낌. 평소에 이렇게 서 있다면 이렇게 붙인다는 느낌으로 서고요. 이렇게 되면 오른쪽에 중심이 상당히 많이 넘어옵니다. 그래서 한 8대 2 정도로 넘어와요. 그러니까 처음에 연습을 할 때는 이렇게 8대 2로 맞춰 주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제가 넘겨 드릴 거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순서대로 따라오는 거니까. 그래서 이 상태로 두고 머리는 제일 중요하죠. 다음 시간에 기본적으로 스트라이킹하는 방법 배우면서 뭘 배워요? 사이드 블루 당연히 배우겠죠. 그럼 여기서 딱 있는 상태에서 이렇게 공의 옆쪽을 봐야 한다. 이게 옥스윙 드라이버 시리즈를 시작하는 데 있어서 하나하나 따라오셔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정리해 드리면 공은 가운데, 클럽 페이스는 그대로 놓은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를 갖다 놓고, 오른쪽 보고 있네. 스퀘어 페이스 만들고, 그다음에 이렇게 붙여야 됩니다. 붙이면 멀쩡했던 어깨가 뚝 떨어지는 게 돼요. 왜? 떨어진 뭐가 더 잘 보여요? 공의 옆구리가 더 잘 보이죠? 본 보려고 하는 그런 액션을 꼭 취해 주셔야 되고, 이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백스윙 들어가는 저쳐, 돌려 이 스윙에 대한 그 개념에 대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은 이렇게 붙인다고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으로 제가 레슨 하다 보면 많은 회원님들과 어떤 대화를 많이 하냐면 하체를 견고하게 잡고 허리 딱 세우고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아요. PG 매뉴얼에서도 뭐라고 하냐면, 웨이트 트랜스퍼에서 체중 이동이라는 말보다는 다이나믹 밸런스라고 합니다. 어떤 운동 신경이 좋은 그런 느낌, 그리고 애틀렉 포지션이라고 해서 운동의 준비에 막 이런 동작이에요. 뭔가 할 때 막 이렇게 준비하는 그런 동작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져야지 힘 줘가지고 난 안 움직이겠다. 이런 각오하는 이런 모습은 좋지 않아요. 그냥 숙인다는 느낌. 섰으면 이렇게 숙였다는 느낌이지, 이렇게 해가지고 이런 느낌은 전혀 좋지 않습니다. 뭐 주저앉는 그런 것 말고 그냥 숙이면 됩니다. 공 주우세요. 그러면 이렇게 하고 이렇게 줍잖아요. 이렇게 하고 안 줍잖아요. 그런 것처럼 뭐든 자연스럽게 만들어 주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궁금해하는 그립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립은 여기에서 지금까지 우리가 인털라킹 그립을 했죠. 그런데 손이 좀 자유로워야 되니까 오버래핑, 풀 오버래핑, 그리고 여기는 세미 오버래핑이라고 했습니다. 오버래핑 그립이 좋고요. 그 다음에 그립을 잡을 때는 제가 핑거 앤 핑거 그립을 잡는 게 좋다고 그랬죠. 핑거 그리고 핑거. 여기서 팜으로 들어가면 손의 움직임이 되게 둔해지니까 핑거 앤 핑거로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핑거는 손가락 마디 제일 아래쪽, 팜은 손바닥이 제일 위쪽 그쪽으로 구분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핑거로 잡을 때는 이 마디로 잡고 팜으로 잡을 때는 두툼한 부분으로 잡는다. 그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핑거 앤 핑거. 그래서 옆으로 들어와서 핑거, 핑거. 그래서 이쪽에 공간이 떠도 충분히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셋업을 하게 되면 공 가운데 그리고 손 핸드 퍼스트인데 클럽 페이스 닫아놓고 잡고 핑거 앤 핑거. 그 다음에 이렇게 겨드랑이 붙인다는 느낌을 하면 몸이 기울죠. 이렇게 기울게 되면 체중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으로 한 80%가 넘어오게 되는데 이때 허리 힘주고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서 있으면 된다. 숨만 쉬고 있으면 된다는 느낌. 이 상태에서 다음 시간에 배울 저처를 들어가게 되면 저처. 얘는 무조건 가다가 드로우 구질이 나올 수밖에 없다. 왜? 사이드 블러우니까. 사이드 블러우는 무조건 드로우가 나게 돼 있습니다. 제가 다음 시간에는요. 사이드 블러우와 다음 블러우가 왜 차이가 있는지 그 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서 사이드 블러우 배워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이제 드라이버 시리즈 시작됐습니다. 지금부터는 좀 나름 스스로 긴장을 하면서 쭉 보시면서 따라오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또 다음 레슨은 뭐지? 이런 생각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간다고 오리엔테이션 다 드렸습니다. 명심하시고 꼭 열심히 하나하나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레슨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 눌러주시고요. 주변 분들 빨리 초대해서 함께 보셔야 됩니다. 나중에 오시는 분들 또 정신 못 차리니까 지금부터 하나하나 따라오게 하셔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아끼는 분이 있다면 과감히 초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PG 클래스의 골프의 미신아 오기류였습니다.